가수는 춘자고 하모니카 연주자로는 모닝스타 라고 그러고 세계적으로 나가니까 가수는 이제 국내서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춘자로 자 모닝스타 춘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모니카 연주 갈대의 춘정 자 같이 합시다 가사 나옵니다 하모니카 연주 갈대의 춘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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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목소리가 아주 멋있습니다. 자, 부르라 열풍아, 부르라 열풍아. . 자, 이제 누진들을 크게 불러야 돼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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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